광주 광산구가 제6기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을 위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지난 3월부터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접수받았고, 지난 7일 12개국 20명의 외국인 주민을 선발했습니다. 선정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은 앞으로 2년간 행정과 외국인 주민과의 정보 전달과 복지 상악지대 발굴을 비롯한 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19일엔 외국인 주민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 외국동에서 마을 환경정화에 나설 기획입니다.